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25번째 강자로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 교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7월 현재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성경을 통해 구속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돼요? 구속사를 배우게 되고 이 안에서 말씀 성경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성경 전문 교사 양성 교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조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속사회로 조망하여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지 이것이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집에 가장 주된 타이틀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보고 있는 성경의 주된 기준, 성경을 분석하고자 하는 기준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냥 이 정도로 내버려 둬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이 구속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구속사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의 규례대로 읽혀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항상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흐름에 나를 맡겨놓으면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구속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두거나 어디를 열어봐도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구속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볼 때 구속사로 봤을 때 그런가 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더욱더 확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일대기에서도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역병으로 알고 잡아주기로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고 저주받을 자를 믿는 자들은 역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를 더 불러올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사심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조망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강론하여서 이 말씀의 도를 분명하게 전해서 말씀으로 승리해요. 유대인들에게 구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심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볼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 성경을 볼 때 바로 이거예요. 조직신학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돼요.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박윤현 목사님의 얘기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의 파도에 우리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조를 이끄신 하나님처럼 말씀의 흐름에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돼요? 구속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함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는 성경 전문 교사가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윤현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사도행전 3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구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위크 스터디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 보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영적 스승과 제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오늘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스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영적 스승의 모습은 우리가 본을 삼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영적 스승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말로 고백할 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밀레도에서 예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부터 내려왔던 이소를 지나서 내려왔던 바울과 예베소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위해선 생명도 귀하지 않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가는 이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별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맡겼던 아시아의 3차 전도행 때 속히 오게 됩니다. 물론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베소에서 잠깐 들렸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잠깐 보금회시를 뿌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행 때 바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바울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감추지 않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지 잘 모르겠어. 우리 선생님 요즘에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아니에요. 삶을 항상 드러내놓고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곧 모든 겸손과 그는 대학자였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전하는 자였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항상 무엇을 보였냐면 겸손을 보였어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겸손함은 말씀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있었어요. 이 눈물은 뭐에 대한 눈물이냐면 나를 고댓게 하고 나를 괴롭혀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의 사약에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성도가 가진 눈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애정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중부의 기도와 눈물로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과 눈물이 우리 영적 스승들의 우리 부모들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거는 한 문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았다, 섬겼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당한 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은 이 시험을 이겼는데 이 이김이 바로 주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란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은 무엇인 거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확장되고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각색되지도 않고 생략되지도 않고 전해야 될 모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디 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즉,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리낌 없이 정한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과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늘 백성 만드는 천국 백성 만드는 천국 시민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 복음이 완성된 이 구석이 완성된 이후에 전한 사도들의 내용에서도 동일해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할 내용이에요. 회개와 천국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란 것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령의 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어제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정한 거냐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메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특징 교회의 특징 우리의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메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메어.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성령의 메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정하신 이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믿는 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 길은 결박과 환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거예요. 들어와야 해서 밤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끊이지 않는 것 한 청년의 죽음에도 이 복음이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는 예배소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리낌 없이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능력이면서 의무입니다. 특권이면서 의무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것만 하다가 살게 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나요? 자, 이 부분은 겸손함과 눈물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모든 꺼리낌 없이 전함으로 승리한 것 우리가 유대인들의 승리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띄어 함께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받는 그 곳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후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가 정말 투쟁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줌 있는 자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내용과 동일해요. 바울이 예수라 살림에 가는 것은 누구의 계획인가요? 분명히 성령의 계획임을 22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에 메어서 가고 있다고 있어요. 예루살림 방문에 대한 성령께서 증언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결박과 환란의 길이란 거예요. 바울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성령에 배어서 예수살림에 갈려는 이유예요. 이곳에서 또 무엇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 어제 우리가 예루살림에 가는 첫 번째 이유 민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순절대 맥주절대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험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상기 보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피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참고 말씀의 예수길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대원자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원자예요. 목회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대원자예요. 우리 성경 전문 교사들의 첫 번째 모습은 대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악인에게 깨우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악인이 죽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요. 근데 내가 그의 피값을 누구에게 파수꾼으로 세운 너에게 찾을 것이란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그 대원자로서 선진하수의 사명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들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럴 땐 너에게 이 피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라는 이 얘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이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만 얘기해요.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요.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행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 피값은 이 죄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의인도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돌이키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냐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내 영혼도 보존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됐어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먼저 받은 교육자로서 이 말씀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악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고 의인이었던 자가 죄로 가까이 가는 것을 깨우치지 않게 한다면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 있는 자역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거부하거나 뒤로 밀어놓은다면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가 돌이키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 질서가 신약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작년에 요한복음을 상고할 때 승리한 가족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반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색의 말씀까지 예를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0장이었네 20장 21절로 23절로 연결해서 묵상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고 사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내가 너는 용서해줄게 너는 용서해 안해줄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석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만둬요.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임에서 동시에 의무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능력이면서 권리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달려갈 길이 활랑과 핍박이 앞에 있음을 알고도 행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는 사람들이 따분해요. 싫어해요.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전하면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게 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가 어찌어찌 된다는 우리의 기준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말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이고 듣게 하시는 일도 성령이에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런 얘기 하면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걱정돼서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죄예요. 끝까지 전하세요. 내가 한 번 전해서 듣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내가 잡혀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한두 번 정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밝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죄인 때 최후의 심판 때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에게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가 소유한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유산을 소유한 가문이 영적 명문가 이고 이런 영적 명문가를 키우는 교회가 명문교회가 되고 중심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서 교회는 사도바울의 이 설교 이후에 한 시기 동안 복음의 핵심 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이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이 기준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전쟁전을 상고하면서 사도들의 설교 연설을 많이 들었다. 그 설교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의회 앞에서 앞으로 유대와 로마의 관원 앞에서 나타난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청중하게 행하여진 설교 또 이 설교는 사랑하는 예배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 고별 사는 아무런 부담없이 쉽게 할 수 없어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육신을 입고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오게 한 후에 예배소에서 3년간 성교사역을 회고해보아 겸손과 눈물로 주와 성도들을 섬겼어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없는 도를 전했어요.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않고 참복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도 범하지 않고 전했어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바로 참복음을 왜곡시키지도 잘못도 범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복음의 불확실한 미래를 수용하여 했습니다. 자신의 아끼려는 매우 어려운 위험들이 있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단 한 가지 성령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교회를 성령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아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이 교회의 감독들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붕괴를 사전에 막고 재정적인 탐심의 위험을 막아야 해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위치인 분들이 바로 장로들이에요. 이때 장로들은 바로 현재 목회자 장로들 또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도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수 안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쓰시는 사람을 세워요. 일곱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그러나 이 일곱 집사는 항상 이 질서 안에서 일해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쓰임받는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이 복음에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전해질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시고자 함인데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르게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를 뿐입니다. 바울과 예배석교의 장로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교배서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속으로 목을 안고 크게 울며 입맞춤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배석사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사역의 본이 되고 있어요. 겸손으로 교만을 이겨냈고 시련에 절대 인내로 견디며 실망하지 않았으며 말씀이 입각하여 진리에 의지하여 미혹당하지 않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는 시종여일하게 말씀 선포자로서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하였어요. 앞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여 그대로 사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자꾸 축소하지 마세요. 자꾸 이 부분을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학원을 이유로 직업을 이유로 다른 것을 이유로 이것을 자꾸 양보하지 마세요.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더 나오시고 더 하나 되시고 더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 주세요.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수용하였어요. 단 앞으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고난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환란이 더하게 되지만 더욱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구체적으로 예고될 때 이것은 고난을 피하려는 뜻인가 아니면 준비하고 각오하라는 뜻인가 바울은 준비하고 각오하라는 뜻으로 알고 고난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왜? 성령께서 메어 성령에게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 살피고 행동하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로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게서 3장 16절로 21절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삼가한 부분입니다. 누가 복음을 받지 못하였거나 죄를 회개하지 못하여 멸명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책임과 죄를 지적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하였기에 그런 책임이 없다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하게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소진되고 있는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진리가 소진되어지고 느끼고 있다는 거 확장되어지고 된다는 거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우리의 기준에 치우치게 된다면 소진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던 교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위주가 되면 소진되게 돼 있어요.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확장되고 그 어느 때보다 이 복음을 위한 모임이 공권이 있었을 때 예배석교회 모습을 보세요.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행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도 복음은 언제나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 축소되고 있느냐는 헌금이나 인원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점점점 더 전해지고 있는가 말씀은 사라지고 다른 다른 것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담대히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뜻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때로는 우리가 무의 길이 힘쓰나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침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